다음날 아침 토토양과 씨앗이를 데리고 넓은 공토로 산책을 나온 엄마 가볍게 뛰어보는데 그런데 아이고 우리 씨앗인 이미 지쳤다 아니 집안에서 그렇게 활드치던 녀석의 모습은 어딜 가고 오호 점점 일행과 거리가 멀어지는 남편 씨앗이 사력의 힘을 다해 엄마한테 매달리는데 엄마 살려줘 나 이제 안 싸울게 나 못 뛰어 못 뛰어 엄마 한 번만 봐 나 이제 다시 낭둘게 둘 사이 회복을 위해 낯선 곳에 둘만 있게 하라 둘만 두고 자리를 피해주는 쥐 과연 씨앗이의 행동에 변화가 올까 어리둥절해하는 녀석들 그러나 이내 씨앗이가 토토양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역시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랑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니까 자기 부인으로 대접을 해준 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수컷이 암코타한테 하는 행동을 하네 이야 신혼생활 4개월 만에 씨앗이가 토토양에게 관심을 보이는 역사적인 순간을 확인한 엄마 이 모든 게 어려울 때 더 함께해야 한다는 지혜로운 엄마의 방법이었다 엄청 진짜 깨같이 쏟아지진 않아도요 적어도 싸우지는 않고 살았으면 희망이죠 저기 잠깐만요 씨앗이는 내 남편이요 왜 자꾸 이렇게 갇혀있어 이러면 안 돼요 요즘 제주도에서 노루 유회동물 지정을 놓고 옳다 그르다 찬반로단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천적이 없는 노루가 개체수가 급증하면서요 농작물 피해의 주범이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노루를 3년간 포획해도 된다라는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노루는 한라산의 상징으로 꼽혀왔는데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유회동물로 지정이 되면서 포획의 대상이 된다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물론 농가의 피해를 주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노루가 계절 지역별로 개체수나 행동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 모든 지역의 노루가 말썽꾸러기는 아니다 이런 거죠 어쨌든 동물도 다치지 않고 사람도 피해를 덜 입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 해외 유명인사까지 동물농장에서 유명인을 닮은 반려동물들을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스피킹에 강한 서일영화학원 동물을 가족처럼 롯데마이펫보험 벨기에 전통와플 와플반트 슈퍼프리미엄 영양식 시저 참 좋은은행 아이비케이 기업은행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슈퍼프리미엄 영양식 시저